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마그리트 라카즈에 따르면 패션은 기여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여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합니다 어떤 매개물 또는 수단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의미상에 주어 개발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즉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대요 뭘 보여주는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됐나요? 그래서 다시 개발하다 보여주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개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수단을 제공한대요 됐나요?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패션은 기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패션은 제공합니다 수단을 우리가 개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개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대요 뭐가 패션이 패션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혁신적이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좋은 취향을 우리의 패션 선택 속에서 착용을 할 때죠 즉 옷을 입을 때 취향과 어떤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취향과 관심에 따라서 옷을 착용하게 될 때 우리는 나타내줍니다 보스 A와 B 둘 다를 자아 존중감과 관심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 이 둘 다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there is no though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절 전체 no though와 대절 전체가 동격이니까 which 있으면 안 됩니다 패션이 될 수 있다 원천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흥미와 즐거움이 무엇인가 연결시켜주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서로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켜주는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대요 패션이 요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 무관하니까 요거는 버릴게요 즉 이 말은 패션은 제공한다는 거죠 sociable aspect니까 사교적인 또는 친교적인 측면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뭐와 더블로 기회와 더불어 어떤 기회? 자기 자신을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 자기 자신을 다르게 상상한다는 건 뭐죠?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다른 정체성을 시도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기회와 더불어 사회적인 또 친교적인 측면까지도 제공을 해준대요 패션이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